바로 분위기 여기 보겠습니다. 이 시간은 다시 민우팀 순서이구요. 유일한 2, 30대 젊은 핏니다. 누군지 아시겠죠? 자 이분들 모셔보겠습니다. 인별님 그리고 이쁘니님 두 분 수고한 박스로 모시겠고 이분들께서 준비하신 노래는 남진의 당신이 좋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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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7번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. 이쯤 되면 제가 궁금합니다. 이거 맞아요?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다른 의미로 엉덩이가 들썩거렸어요. 다른 의미로 웃겨주신 우리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분 무대 정말 기대됩니다. 마지막 순서인데 우리 민호팀의 차례입니다. 자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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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요. 어떠세요? 만족하세요? 최고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자 민호팀 오늘 민호 생일이라 일부러 망가져 주시는 거 맞죠? 네. 아주 대단한 자 이제 민호팀 순서입니다. 보고 계시죠? 잘 보고 계시죠? 자 민호팀 앞으로 다 나오세요. 마지막 순서입니다. 민호팀 다 나오세요. 잘 되겠다. 민호님 같이 해주실래요? 노래도 같이 3명이시면 춤추시는 거 어때요? 안 돼요 안 돼요? 안 돼요? 자 그럼 그냥 출만 보겠습니다. 노래 주세요. 빨리 와. 뭐해 나와요? 네. 아 뭐해? 다 됐어. Martinez 출발 파일 파일 와이! 와이! 그거는 사랑스러워 그대 너의 눈빛을 걸어 사랑스러워 그대 너의 눈빛을 걸어 살 때까지 다 올라와요! 자 갑니다! 하나, 둘, 셋! 우리 민호팀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울 만큼 부탁드리겠습니다.